래제이스님이 폭탄이예요 계속 합류를 하지 폭탄 젖어요 굿 남자다 어? 뭐야 파에 있었어 숨어서 론이 없어가지고 어디요? 로빈 갔어요 벌써 도망쳤어요 거기서 이런 나 망했는데 아버님의 힘을 어디 있어요? 그 점령지 안에 있었거든요 혹시 드론 없나요? 드론 제가 봐드릴게요 계속 그 자리에 있어요 밀어 창문 쪽 왔어요 그 자리 근처에 있어요 네 그 자리 근처에 있어요 아까 그 자리 근처에 있어 계속 지만하고 계신데 근처 그쪽으로 쬐어요 초반인 쪽 보고있어 쬐려 그래요 문 문 창문 문 터진대 터진대 도론쪽 왼쪽에 아직 안 들어가셨구나 아까 그 자리 그대로 있어요 첫번인 쪽 보고있어요 이제 끝 끝 빠딱 맞을 뻔했다 아 트위치 그만 아파 아 트위치네 아 야 쩐다 우샤아 작고 밖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? 룩 소리치는데 트위치요 트위치요 창문 저기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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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왔어요 레픽 위치는요 아 잡았어요? 김고수 아니거든요? 초고님 에이스시네요 이쪽에 에코드론 있네요 복구 있죠? 어? 뭐야? 나 어떻게 봤대? 설치할게요 에리방해 딱한 암호와 아직도 못왔어 공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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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에 있어요? 소고님만 남았어요 공격 또 노즙으로 잡았다 또 노즙으로 잡았다 아 미치겠다 어.. 저기요? 어 나갔네 아니 들어 나간거구나 어? 들어왔네 그냥 창피 Özkan 공격 어으 어 로봇 probability técnica 법Prall 어? 저기요? 죽었네? 밑에 있어요 어디에 왔어? 맞았나? 조심 여기 있다! 조심 올라와요 올라와요 조커 일비인가요? 어? 뭐야? 퓨즈 죽었나요? 어디에요 어디 그 2층 어디냐 당구장 옆에 있는 방 퓨즈 하나 남았어요? 심혼하나요? 아니 바깥에 있어서 지금 위험할텐데 어떻게 알았대? 소리도 안내고 갔는데 퓨즈 한 발 남았어요 지금 2층에 다 있어요 퓨즈 살렸어요 퓨즈 1층 퓨즈 서머 1층 퓨즈 딩 딩 퓨즈 퓨즈 여기요 퓨즈 5층으로 죽이시네 전 2레벨로 평화주의자입니다. 저기 해석이 있어요. 다운따운? 아 죽었구나. 스모크가 어디 있을까? 스모크가 저기 여기 목도 피아노 방에 있었거든요. 찾아뵐게요. 스모크가 어디 있을까? 어? 저쪽이요. 2층에 있어요. 2층? 오케이. 그쪽에서 올라와요. 빈질 그냥 가져가시면 돼요. 돌아오려면 좀 시간 걸리거든요. 밑으로 터쳐! 최고요? 오! 날이 났다. 이래서 트렛도 루트로노만 됩니다. 그쵸. 진짜. 하하하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